그리고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내부까지 조사해서 성공의 법칙을 드디어 공통점을 알아냈다. 이제 알려주겠다. 나만이 정리된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읽다 보면 뭔가 석연차다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왜 너도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라는 자기계발서 읽을 때 좀 우울해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반대편에선 책인 거죠. 자기계발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의 성공 사례들에서 내가 공통점을 꼽아봤는데 1번 이거고 2번 이거고 3번 이거고 4번 이거고 1, 2, 3, 4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 생각해 보면 내가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이 아닌 거예요. 특히 부동산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거 모아놓은 책 보면 법이랑 상황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맥락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건데 적용하려니까 뭐야 이거 지남 자기 돈 번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맥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구나. 그래서 석연차 났구나 그 책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계발서가 이제 확실히 필요한 부분도 있죠.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기도 해요. 그 점에서는 되게 이제 긍정할 만한데 문제는 그런 자기계발서 류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들이 과연 그게 작동을 하는가. 재현 가능성이 있는 성공의 법칙인가 하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맞는 시대적 환경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조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통점들이 몇 가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로 참인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연에 의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게 생각해 보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 해서 그 역이 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일장에서도 이제 잠깐 쓴 얘기지만은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을 되게 잘하죠. 서양 사람들보다. 그럼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 쌀을 먹네. 그럼 쌀을 먹으면은 수학 점수가 오른 거냐.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 조사해보면 그나마 수학 점수 높게 나온 데가 당연히 이제 부유층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아 푸드 같은 거에 또 되게 이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쌀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면 쌀을 많이. 이거 공통점은 쌀을 많이 먹는 거니까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르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검증하고 이제 재현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격이 발생한 그런 성공의 법칙을 다룬 책들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상관관계가 있을 뿐인데 그걸 인과관계로 착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맥락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파보는 게 되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스타일난다의 김소희 대표인가요? 네. 이름이 맞나요? 네. 이 대표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맥락을 너무나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스타일난다 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인데 정말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일난다 대표는 이제 2005년부터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1세대의 주자로서 그때부터 선두주로 해서 계속 옷을 팔아오다가 3CE이라고 해서 쓰리커스넷라이즈라는 그런 색조 화장품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2009년에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빵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죠. 완전 대박이 났죠. 그래서 로레알이 그 회사를 6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이것도 성공신화죠. 평범한 20대 초반의 여자 사업가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지고 운영하더니 그렇게 6천억의 초대박 신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지금도 매각되는 스타트업까지 확장을 해보더라도 기술기업까지 확장을 해보더라도 국내에서 그 정도 금액에 매각하는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 점에서 대단한 신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저도 이제 제가 계속 검사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분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란 말도 하지 말고 자기는 그냥 이것은 좋아서 했을 뿐이고 뭔가 계획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본인은 원래 이제 부천 지하상가 쪽에서 옷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작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머님이 속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그걸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옷가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해봐서 아니까 반대했어요. 자기 딸도 2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딴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랑 갔어서 동대문에 가서 트위드 자켓을 흰색을 샀대요. 사왔대요. 그냥 본인이 패션에서 워낙 좋아하니까. 사왔는데 그걸 자기 지인들이 보고 이거 중고로라도 사고 싶다. 어디 올려놓으면 사고 싶다. 그걸 보고 그 당시 옥션이죠. 중고 판매 사이트는 옥션에다 그걸 한번 올려봤대요. 한 시간 만에 그게 팔렸대요. 그걸 보고 자기는 이제 감을 좀 잡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한번 몇 개를 더 가져와서 자기 눈에 괜찮은 상품을 몇 개 더 가져와서 한번 올려보자. 그런데 그것도 계속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던 거의 이제 천만 원씩 팔려나가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지 그걸 되게 연구를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걸 팔아야 팔리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올려놨는데 그게 팔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시장성 있다. 이거 대단한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육에서 미사일 때 김석희 대표 같은 건 완전 재능 덩어리예요. 그 당시에 저는 보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벌려나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 취향의 옷을 가져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올려놨고 그게 대단한 소비자들에게 반영을 일으켜서 많이들 샀었죠. 그렇게 해서 많이 됐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커지는데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게 3CE, 3컨셉아이즈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그것조차도 본인이 계획하고 출시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쇼핑몰들이 다 그런 룩북 형태로 해서 모델들이 옷을 입고 예쁜데 가서 찍고 잡지처럼 꾸며놨죠. 이걸 되게 잘 활용한다가 스타일이 난다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그 옷을 사려면은 그 액세서리라고 화장법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팔아라. 그래서 액세서리 팔았어요. 동대문에서 떼오면 되니까. 팔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김소희 대표가 얘기하기로 자기는 색조화장품 같은 경우는 두, 세 가지를 섞어서 색을 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믹스해가지고. 이것도 재능이잖아요. 색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 당시에 봤잖아요. 어린 마음을. 그런데 정말 화장이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한 거지? 그런데 굉장히 이제 지금은 톤이, 화장의 톤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은 약간 어두운 화장, 밝은 화장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일류적이었는데 너무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청이 많았어요. 살짝 얼굴에 이렇게 분홍빛 나면서 그러니까 많이 약간 정말 노란색을 아이섀도우로 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소화를 하려면 그 화장도 이제 같이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팔아달라고 요청이 많이 밀려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없는 거죠. 섞어진 거죠. 자기 믹스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이제 화장품 ODM 제조사로서 코스맥스 뭐 이런 데가 되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제조를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이야 지금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화장품까지 이제 뛰어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뭐 코스맥스 이런 데서 와서 갑자기 인터넷에서 오팔던 사람들이 사람이 와가지고 2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화장품 만들어다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소비자들 요청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냥 자기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했는데 그게 또 이제 2010년대 K뷰티브 구매해가지고 그게 파면서 그게 완전 빵 터져버렸죠. 시기도 되게 잘 만난 거. 네. 시기 자체도 되게 잘 맞았고요. 김석희 대표가 한 10년, 2005년에 스타일란다를 처음 오픈을 했었는데 2005년이 아니고 95년이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러면은 부평 지하상가에서 옷을 팔았을 텐데 물론 그래도 이제 본인이 감각은 있으니까 옷은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처럼 성공은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면서 그렇게 DP 하는 게 사진이 공개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화장품까지 팔게 된 거였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지하상가에서 옷을 팔았다면 화장품은 못 팔았겠죠. 화장품 생산은 못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 성공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 시대였기 가능했고. 참 타이밍도 괜찮았던 게 김석희 대표가 온라인에서 옷을 파는 그런 시대적 배경 자체가 동대문,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이전에 원래는 도매만 하던 취급하던 곳이었어요. 소매를 하기 시작한 게 98년에 밀리오래가 동대문에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소매 판매가 시작했어요. 김석희 대표는 거기서 처음에 옷을 떼온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98년에 밀리오래가 열리지 않았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계기조차 없었을 거라는 것이고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붐이 불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인프라 기반이 되지 않았으면 인터넷으로 옷을 판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이밍이 되게 됐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K-뷰티 붐이 본격적으로 불지 않았다면 그 정도까지 뜨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부 소비자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이용한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김석희 대표의 재능은 그 시대에서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석희 대표가 한 2010년대 중반에 자기가 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해요. 이게 또 기사에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를 런칭한 이유가 자기 스타일이 난다는 브랜드 자체가 대용화돼 버리니까 과거처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재미가 없었다. 김석희 대표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그런 재미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서 독자 브랜드를 별로 또 따로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저 뭐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홍대에서 매장하고 팔았었던 것 같아요. 독자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걸 런칭했었는데 그 브랜드 자체가 런칭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왜요? 사실 잘 안 되니까 사라지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이걸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한 건데 그게 잘 됐으면 계속 키워놨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아마 사라진 걸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김석희 대표가 확실히 재능을 가졌다는 건 2000년대 자기가 이룬 업적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2010년대만 들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에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게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스타일 난다는 매각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레알의 매각 로레알이 6천억에 매각된 게 처음이었는데 원래 그 전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었어요.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한 게 로레알 매각이었어요. 그 이전부터 아마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걸 하고 안 되는 걸 보고 본인의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딱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것도 저는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손 떼는 것조차 시기를 또 알아요. 본인이 성공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재능이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있고 그게 타이밍 자체가 잘 먹혔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안 통한 시대가 되니까 깔끔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거 보고 그것도 사실 대단한 재능이죠. 성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됐다가 아니고 그런 거를 되게 냉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김선희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서술한 거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떤 맥락과 자원을 활용해서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제일 큰 자원이라면 아무래도 저는 2007년부터 이제 블로그를 해왔으니까 그때부터 누적 한 구독자 수가 꽤 많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페이스북도 지면 구독자 수가 지면 팔로워랑 패층 포함해서 많이 치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독자들도 각계각층에 있고 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연결돼 있고 그렇게 제가 그런 구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자원 덕분에 사실 제가 골목의 전쟁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자원을 활용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출판사가 책을 내길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좀 멀티하지 않은데요. 좀 멀티하게 멀티 팩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을 좀 잘 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분석력. 분석력이 있으시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요소도 없진 않겠죠. 제가 저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평가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산이나 구독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책을 내고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최소화는 돼야 돼요. 저는 근데 이런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네이레브 저번 주에는 네이레브를 다뤘었고 이번 주에는 멀티 팩터를 다뤘는데 자신만의 연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부자들이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왜 대충 조사해서 한 그런 거 있잖아요. 책들이. 그런 책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조사해 보았다. 이것과 이것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성공의 방법은 단순한 게 아니었어. 맥락도 중요하고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었어. 근데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내가 진짜 조사를 해봤고 결론을 내려봤어. 이렇게 된 책들이 되게 좋아요. 저자만의 인사이트를 잘 정리한 책.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네.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김영준 작가님이 그래서 본인의 핵심 역량을 좀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는 그럼 진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차갑게 우리를 돌아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률, 불확실성, 운 뭐 이런 것들의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또 운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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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